앞서 전직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출신들의 이해충돌 논란 사례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법안 취지와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관리, 제3장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장 징계 및 벌칙 이렇게 4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안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본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적 영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을 망라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이들 공직자들에 대해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인허가, 조사검사, 수사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엮일 소지 자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사이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나 거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 처리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안은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 업무 담당자에 대해선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선출직의 경우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경우에는 정무직인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경우 차관급이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명을 제출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재벌기업 고문 등 민간과 공공영역을 이른바 이어달리기를 하며 유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법인 등과 공공기관이 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안은 이 밖에도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르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전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아무쪼록 이번 권익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부패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 1M